여자친구 보고싶은거야? 여자친구는 아니지 그니까지는 아니지 그냥 아는 여자애 근데 이제는 예뻐? 니가 보게 예뻐? 니가 보게 예뻐? 니가 봤을때 예쁘면 그래 예쁜거지 왜 또 할머니요 할머니 사람 나이를 치면 거의 할머니 죽은데 고양이야 그러면? 아니에요 아니에요 풍선개 그래서 암컷이라 그랬구나 난 또 사람인줄 알았네 몇살 됐을까 진짜요? 사람 나이가 할머니 정도 하니까 할머니 정도면 10살 거의 다 됐겠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새끼를 10번 넘게 낳았어요 그러면 더 나이 먹었거든 12살, 13살 이르겠다 그럴까요? 심지어 싹 다 교회에서 팔아버렸어요 그랬어? 교회비에서 팔았다기보다는 분양한거지 사람들한테 분양한거지 응 진짜 보고싶겠네 그럼 11월 몇 11월 둘째쪽부터 못둔인거야 그럼 다음달부터? 네 좋겠다 저번에 그렇게 한대 놓고 한번 만나고 나서 다음 때 보니까 또 안된대요 그래? 네 몰랐네